잠깐! 이래야 더 잘 보이죠? 말해요. 오주인. 이거 너무 쉽잖아요. 미안. 좋아해. 알아요, 나 좋아하는 거.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안 좋아할 수가 없지. 뭐, 다른 하고 싶은 말은? 망설이지 말고 내게. 이 남자 못 쓰겠네. 갑자기 좋은 분위기 다 망치고. 이런 남자를 어디다 써? 평생 내 옆에 끼고 살아야겠네. 알파워 YEE. 저희는 parenting 이런 것 너도 안 좋아할 수가 없지?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리기도 해. 태양이의恩. 그리고 또는 여자기기의 한 상자님을 사랑하는 그리기. 영광이 좋아한 것들이라고 볼까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